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씨. 참 요즘에 하도 심장이 강철판으로 깔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다른 그런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죄 때문에 법정에 이제 여러분 오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돌아가신 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을 지냈던 분의 아드님 아마 대학을 다닐 정도의 나이일 겁니다. 이제 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전화하던 것을 여러 차례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정언을 법정에서 이재명 씨가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묵묵부답이었지만 아들의 정언에 대해서도 뭐 반론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들었던 것 가족이 들었던 것 이야기니까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완전히 고 김문기 씨하고 그냥 끈을 끊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야 뭐 저거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삼천만이 아는 사실을 뭐 그냥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넘어갔으면 이재명도까지 안 왔을 건데 그 아들의 정언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한번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버지가 이재명 전화를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받았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나와서 장남의 정언 아버지를 몰랐다는 말은 자충수라 생각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판단을 했네요.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문기 씨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처장의 관계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고 김문기 씨의 장남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논란거리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막으려고 모른다고 잡아댔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020년 이후에 이재명 씨와 낚시를 하고 수차례 보고를 하는 이야기 유동규 본부장과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호주 출장이란 쿡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장과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김문기 씨가 대기업 계열의 그런 건설 회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외모를 보셨지만 외모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들인 건 사람이 상당히 과묵하고 그리고 아주 충식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 부분이 이재명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김문기 씨를 잘 활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과묵하고 일처리는 빈텅 없고 뭘 지시를 내리게 되면 확실히 수행하고 그러니까 뭐 척근으로 썼겠죠. 본인은 척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날 김 씨의 진술에 대해 특별한 응급이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냥 침묵했다. 이재명 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2023년 대선을 바로 앞둔 3월 9일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2월 21일 무렵이네요. 아버지 발인 날에 산타복을 입고 춤춘 이재명 고 김문기 아들 눈물 흘리다. 김문기 씨를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추측은 가능한 거죠. 논란거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는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해도 못 이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대표하고 이런들 후보하고 표격자가 전국에서 260만 표 이상 났지 않습니까?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새벽까지 뭐죠? 그렇게 더 조작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전산조작도 무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권 3권에서 전국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240만 표를 어디 어디서 훔쳤는지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점쟁이가 여러분 적은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과 여러분들 윤석열의 이런 대선에서 어떻게 이런 대선이 끝난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에 득표수를 분석해 여러분들 드러낸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이상 정도의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뻔히 다 이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뭐 시치미를 뚝 떼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앞뒤를 좀 쟀으면 그냥 애 둘러 가지고 여러 부하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렇게 뭐 고발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정에 서지는 않았겠죠. 이재명 당대표도 참 강심장은 강심장입니다. 양심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이 양반이 대통령 됐으면 나라가 참 어디로 갔을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걸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거예요. 나라 참. 어쨌든 여러분 이 2권 3권이 지금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